지다스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유학이라는 것이 천인 가뭄, 천지인, 하늘과 사람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늘의 이치라는 것, 천리, 리학, 이게 유학의 가장 중심 테마거든요. 천리라는 이 리 라는 것은 정확하게 비저블 월드, 보이는 세상의 배후인 네이처를 얘들이 리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주이자 세상이자 자연과학 세상이고 그 자연과학 세상의 배후인 네이처인 리의 신인 거예요. 이게 천이라는 게 모든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리학의 이 리의 배후는 정확하게 주역과 오행인 거고 그 주역과 오행놀이는 자연과학 이야기이자 자연과학의 메타피직스예요. 웨스턴 이야기와 대입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그 네이처인 리 를 격물치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역시나 자연과학적인 입장으로 비저블 월드, 보이는 세상의 물을 제대로 접근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매 궁극적인 종착지는 리이고 네이처예요. 네이처. 얘들은 정확하게 자연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격물치지의 격이라는 글자는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해 덤비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할 때의 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격의 개념과 똑같아요. 이게 대상을 향해서 강하게 접근을 하는 게 격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일본말에 카코이란 게 있어요. 여자한테는 되게 카와이 하지만 남자한테 쓰는 말이 카코이에요. 카코이. 그게 한자로 격호예요. 아주 세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격이라는 게. 카코이 하면 멋지다. 그런 개념으로 일본 애들이 흔히 쓰는 말인 거고 격물이라는 게 얘들의 천지이자 자기들의 자연과학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세게 접근을 해서 천리라는 네이처를 알아야 한다는 게 격물치지인 거예요. 즉 자연과학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모랄에 적용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게 얘들의 중심 사상인 거예요. 결국 이들이 말하는 격물치지의 그 결론은 뭐예요? 삼강이에요. 삼강. 충효절이라는. 상서 제대로 알고 주역 오행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공자의 삼리의 주리의 의리의 얘기. 그것을 역시나 제대로 파서 우주의 이치라는 것이 각각의 피라미드마다 자리가 있다. 그 조폭 세상의 질서대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별 게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 격물치지라는 단어 갖고 동양도 역시나 웨스턴 서양처럼 분석적으로 세상을 접해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다라면서 이런 단어들 갖고 드물을 붙이면서 극동도 서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띄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싸하지만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자 거짓말이에요. 유불도는 똑같아요. 무의예요. 해서는 안 돼요. 얘들은. 얘들의 모토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예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유불도의 공통된 관념이에요. 이게.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더해서 불교는 뭐예요? 불교라는 것은 인간의 모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교는 뭐예요? 세상을 버려라. 자살해라. 그래서 불교의 리더들은 뭐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자살하는 인간들을 또한 오일장을 하면서 띄우는 거고 나라에선 훈장을 주는 거고. 정말 이 조선 땅이라는 것은 특히나 기괴한 땅인 거예요. 조선 땅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는 17세기에 하멜이 자기의 표류기를 쓰면서 확인해 준 거예요. 와. 조선 사람들은 참 자살을 많이 한다. 참 기괴하다. 이게 어찌할 수 없어요. 특히 이 조선이란 땅은. 여러분들은 이 조선이란 이씨 조선 500년의 정신. 이 이씨 조선 500년의 정체성이란 게 얼마나 기괴한가를 눈치를 쳐야 돼요. 정치인이 자살을 하면 띄워져요. 위인이 되고. 하물며 종교인이 자살을 해도 위인이 돼요. 얘들은 뭐예요? 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살을 해라. 자살을 해라. 그래서 세속을 벗어나라.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유불도가 위대하다. 이런 유교가 너무나 위대하다. 이런 리, 리학의 배후가 이런 주비산경에, 주비산경의 시작은 포희인 거고 포희라는 복희가 역시나 팔괴를 만들었고 팔괴는 건 뭐예요?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과 오행이 리학의 배후이고 이런 주역과 오행의 역시나 배후가 뭐예요? 하도낙서라는 거예요. 하도낙서. 그래서 그런 계략적인 막구를 이해하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제가 할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잘 알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상당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거든요, 제가. 저는 이런 한문 세상을 한문하는 인간들 그 누구 못지않게 제가 더 본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한자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조선 땅에서 잘못 쓰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개념풀이는 제가 따로 포트리트 꼭지나 철학신학 꼭지에서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주역과 오행의 배후가 하도낙서에서 결국은, 즉 상서라는 책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상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들었고, 군주가 민을 기른다. 이런 건 기괴한 문장이에요. 군주가 백성을 기르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얘들은 이런 사상을 역시나 공자일에 2500년간 진행이 된 거고,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500년의 그 정서를 전혀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치놀이, 빠질놀이 하는 거 보면, 지금 유교민인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이 땅 사람들의 기독교, 불교의 바닥은 완벽하게 이게 마인드가 유교예요, 유교. 이러한 성리학의 사상들에서 대부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양의에서 사상, 사상에서 팔개, 팔개에서 64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주돈이라는 북송 사람이 태극도설에서 끄집어낸 문장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문장이 무국이 태극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과 거의 같거나 비슷한 문장이 주역을 풀이한 개사전에 나와요. 개사전 상에 무국이 태극을 낳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역이라는 건 태극을 갖고 있다. 태극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개사전의 풀이는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 사상에서 팔개를 낳는다. 그래서 이 문장을 더 덧붙여 쓴 게, 주돈이가 북송 시절에 무국이 태극을 낳고, 팔개가 64개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더 덧붙여서 완성을 한 거고요. 이러한 태극도설은 진단이라는 사람이, 주돈이 이전 100년 전에 5대 10국을 거쳐서 송나라를 시작하는 시절의 사람이 태극도를 썼고, 이 태극도를 근거해서 주돈이가 태극도설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극이라는 것은 한국 땅의 태극 무늬가 국기이고, 건곤감리라는 주역의 괴를 자기들 나라의 국기로 쓰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 한국 땅이 정확하게 여전히 조선 500년의 연장선이에요. 한국이란 이름 자체도 조선 말기 때 고종이 만든 단어이고, 이 이전에 이미 사이고다카모리가 조선을 친다 하는 정조론이라는 단어가 자기들 일본에 조정을 친다라는 우회가 있어서 얘들이 정한론이라고, 한이라는 단어를 꺼냈거든요, 자기들의 일본 서기에서. 그리고 나서 고종이 그 이후에 대한제국이라면서 한국을 꺼낸 거예요, 이게. 이런 나라 이름 자체, 그리고 얘들이 만든 태극이라는 주역이에요, 주역. 이게 참 너무나 끔찍한 건데, 그래서 이런 땅에 한의대가 득실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오행 개념의 의학이 여전히 이 땅에서는 상당히 지배적인 거고, 이 추연의 오덕종시설부터 목화토금수에서 목생화, 화생토, 이런 생, 급, 이러한 복도 두고 죽이는 운행규칙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시대 말에 이 오행이란 것도 추연이 오덕종시설로 이때 시작했다라는 설이 있는 거고, 아니면 공자의 제자들인 자사 같은 사람들이 시작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추연과 같은 시대에 순자라는 사람조차 유자지만 어떻게 저 따위 오행놀이를 하냐는 거죠.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순자는 이런 오행놀이하는 공자의 제자들 보고, 천박한 유자, 무식한 유자라고 순자는 칭하거든요. 이 오행놀이하는 애들을 이런 오행이 의학으로도 쓰이는 거고, 이런 오행이 모든 것에 다 쓴 거예요, 이게. 주역과 엮여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태극도라는 것을 진단이 시작하고, 100년 지나서 주돈이가 이것을 확립을 하는데, 음양이라는 이 태극도라는 그 그림 무늬가, 중국의 석가하 문화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요, 이 태극 무늬가. 석가하 지역은 호북성의 남쪽이에요, 이쪽이.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이요. 태극 무늬를 음양어라고도 해요, 또는 음양태극도라고도 하고, 초기에 등장하는 태극 무늬라는 게 안에 점이 찍혀 있거든요, 물고기 모양으로. 그래서 물고기 어자를 쓰는 거고, 한국에서는 태극기의 이 태극도, 음양어를 조선반도가 최초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태극기를 내세우는 거고, 백제 무덤에서 태극 무늬 비슷한 게 나와요. 그렇지만 유적으로는 중국애들이 먼저인 거고, 태극 무늬이니 삼태극 무늬 같은 것은 극동에만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의 스텝에, 웨스턴 땅에도 이러한 비스무레한 태극도의 원형 무늬들이 숱하게 등장해요. 별 게 아니고, 기원을 했니 마니라고 떠들지언정, 정확하게 음양의 주역 개념으로 쓰는 것이고, 중국 사상을 바닥으로 쓰는 거예요. 태극기의 음양의 태극도라는 게. 그래서 역에서 태극을 갖고 있고, 태극에서 활기가 나오면서 점치기를 하는 것이고, 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희, 복희씨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비상경이 역시나 중요한 거고, 주돈이는 진단의 말을 들어서 무극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단지 역경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역시나 좀 허전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신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로 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도 낙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도와 낙서예요. 그래서 이게 서한 때인 기원전 100년 전후에 세팅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라를 시작하는 하우가 있잖아요, 하우. 하우 이전의 우순이고요. 다섯 황제인 황제, 전욱, 제국, 당요우순 할 때의 우순이에요. 우순이 나중에 하나라 우가 되는 하우에게 황하를 치수하라 하거든요. 운하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하우가 황하를 치수할 때 황하에서 하도를 발견해요. 발견한 하도를 가지고 자기의 임금인 우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도라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이야기는 서한 때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원전 100년 전후쯤에서야. 그래서 우순이 자기의 권력을 하도를 자기에게 바치고 황하를 치수를 잘한 하우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성혁명의 시작인 거고요, 성을 바꾼. 낙서라는 것은 상서라는 책에 등장하는 거예요, 상서. 이 상서라는 책 자체도 족보가 없는 책이거든요. 정말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이게. 역시나 중국의 한나라 이전의 고전책이라는 것이 저자를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그것을 모두 주공단이나 공자에게 그 저작권을 돌리는 것이고요. 이 상서라는 책이 우서, 하서, 상서, 주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서라는 게 우순 이야기인 거고, 하나라의 하우 이야기가 하서인 거예요. 그래서 주서의 홍범 섹터에 홍범이란 책 이야기가 그대로 있어요, 홍범이란 게. 홍범이라는 게 널불홍의 스탠다드하는 범이에요, 이게. 큰 법칙, 이런 뜻이에요. 이 홍범 섹터의 시작이 이 문장이에요. 주나라 무왕이, 이 주무왕이 주나라를 설립하는 거예요. 주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수를 죽이고, 수라는 게 은나라의 킹 주왕의 이름이에요, 이름. 무경을 세워줬어요. 무경이라는 게 주왕인 수의 아들이에요. 큰 은나라 땅을 지우고, 이 은나라 지역의 작은 은국의 제후로 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나라 사람인 기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기자가 홍범을 지어서 주무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사람들은 이 홍범이란 책을 낙서로 봐요. 하도와 낙서가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요. 단지 이 하도라는 단어는 상서의 이 주서 챕터에 홍범 다음 다음 가서 고명편에 하도라는 단어가 찔끔 하나 나와요. 상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얘기에 하에서 마도가 나왔다. 노너의 공자가 말하길 하에서 도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끝났다. 관자에서 나오는 게 하출도, 낙출서. 그래서 이 낙서라는 단어가 시기적으로 보면 관자에서 거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낙서라는 게. 그리고 해남자 서한대의 낙에서 붉은 책이 나오고, 하에서 녹색 그림이 나왔다. 개사전에서 하출도, 낙출서에서 낙서가 등장을 하고요. 개사전이라는 것은 공자가 지어다 하고 보지 않고, 지금 중국 학자들은 전국시대 말기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쓴 책으로 봐요. 그래서 이 관자의 낙서를 거의 시작으로 보면 돼요. 하도와 낙서는 다른 거고, 이 낙서라는 것은 낙양할 때의 낙이에요. 낙양을 지나는 강이 낙하예요. 낙하. 그래서 낙양, 낙하 거기에서 나온 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나라 때에는 기자가 쓴 홍범을 낙서라고 대개 이야기를 해요. 하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인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전설이 생기는 거예요. 용마부도설, 낙구부서설. 용마라는 게 날아오르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황하에서 복희가 신이 돼서 날아오르는 말에다가 그림을 실어서 하도를 보냈다는 거고, 낙서라는 것은 낙하에 거북이가 등에 책을 매서 등장해서 낙서가 됐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미한. 그래서 이 홍범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상서의 홍범. 이 홍범이 아홉 개의 조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주무왕에게 주면서 주무왕이 이제 주나라를 시작을 하는데 아홉 개 조목의 헌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등등 해서 아홉 개예요. 그래서 이게 아홉 개라고 해서 구주인 거예요, 구주. 그래서 홍범 구주, 구주라는 단어도 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홍범 구주를 갖고 19세기 메이지 학자가 홍범 구주의 범주를 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의 카테고리를 범주로 번역을 한 거고, 할 때 여기 내용들 보시면 그냥 다 뻔한 내용이고, 여기에 또 숫자가 5잖아요, 8에. 숫자 놀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런 홍범에서 나오는 숫자들과 주역의 개사전에서 푸른 그런 숫자들, 그런 것을 조합해서 후대의 하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하도가 아마 이런 것일 거다라면서. 하도라는 건 단지 이렇게 나오는 단어일 뿐이지, 하도가 뭔지 몰라요. 낙서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회남자는 낙서라는 것이 붉은색으로 쓰여져 있다고 해서 붉을 단을 붙이는 것이고, 그냥 전설일 뿐이에요. 하도 낙서라는 게 뭐예요? 상천. 하느님이 준 거예요. 상서의 징조라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공자는 자기는 저런 하도 같은 징조, 상서로운 조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별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논어에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또한 주역의 배우를 더 신화적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런 주역, 그리고 추연이 생과 극의 운행 규율을 만든 이런 오행을 갖고 인간사의 얘들만의 자연과학이라면서 자연과학의 메타피지스를 확립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떨어진 연역적인 그야말로 생뚱맞은 문장들이고 아무런 인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전하는 애들은 유클리드 공리식으로 일단 공리라는 악시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가 이전에 말한 그런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유클리드의 100여 개의 공리는 너무나 뻔한 문장이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두세 개, 점, 선, 면에 대한 이야기 빼고 대부분의 공리는 뻔한 문장이에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데 얘들의 모든 문장은 인과적으로 엮이지도 않거니와 그런 주역의 괴에 대한 풀이들 자체가 오행에 대한 각각의 모카토군수의 속성이나 화하고 극하는 운행 규율이나 아무런 인과의 로직이 전혀 없어요. 그걸 누가 납득을 해요?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유클리드의 공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심오한 오묘한 신적 경지에 닿은 몇몇만이 제대로 이해했다며 무조건 따르라는 거죠. 그런 거는 니들이나 하세요. 니들이나. 너무나 무의미한 문장이에요. 이런 것을 갖고 얘들은 자연과학을 한 거고 이것을 그대로 모든 인간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게 격물치지인 거예요. 얘들의. 그래서 일본에서는 1774년에 의학 분야만 예로 들어도 이때에 네덜란드어로 된 의학책을 이때 번역을 한 거예요. 해체 신설하고 카이타의 신쇼. 요한 아담 쿨무스가 쓴 이 책은 1722년에 라틴어로 쓴 책이에요. 이게 라틴어. 라틴어로 쓴 책이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돼서 이 네덜란드어로 된 책을 일본에서 40년 후에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스기다 겐파쿠를 주축으로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은 네덜란드어를 전혀 몰랐어요. 사전도 없는데 진짜 완벽하게 맨땅에 헤이딩식으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와카사쿠니 사람들인데 이 와카사쿠니는 일본의 가운데 효토 나라에 있는 거기에 북쪽 해변 지역이 이 와카사쿠니예요. 이 사람이 에도에 있을 때 사형수에 해체된 몸을 확인하거든요. 이 네덜란드 의학서를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조해 보니까 그림은 보이니까 너무나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때 번역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를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그리고 나서 메이지 정부 들어서고 완벽하게 중국의학을 버렸어요. 얘들은. 일본 애들도 역시나 중국의학을 일본화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화된 중국의학을 한방의학이라고 해요. 중국의학은 따로 중국의학인 거고 똑같이 조선에서는 한나라 한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할 때의 한을 쓰는 거고요. 한자는 달라요. 이게. 일본 애들은 자기들의 중국의학을 한방의학이라고 했는데 한방의학이 완벽한 거짓 쓰레기라는 것을 얘들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똑같이 구한말 조선 때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가장 조선 사람들이 분노한 게 의사예요. 의사. 조선인 의사. 조선의학이라는 것. 즉 뭐예요? 조선의 중국의학이라는 한의학에 대해서 완벽한 사기라는 것을 구한말 때 조선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서양의학을 그러면서 서양의학을 배운 거고요. 세브란스병원이 그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은 이 중국의학이 완벽하게 사기고 거짓말이고 무슬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바닥의 배우가 오행인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얘들은 이후 100년 이상 한의학과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의학부의 교육 내용의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한약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일본 한약. 일본의 중국학이죠. 이것을 개설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고 그래서 전국에서 일본 대학의 의학과에서 자기들 교육 내용 중에 한약의 내용을 개설했다는 거지 한의학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1883년 이후로 국가에서 한의사 자격증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저런 한의학이 지배적인 게 어디예요. 중국에 더해서 한국 땅 그리고 대만 땅이에요. 대만 땅. 다른 동남아 땅에도 물론 있지만 이 대만이란 나라는 이 나라와 함께 정체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나라예요. 이 대만이란 나라는 대만의 헌법의 아버지가 장군매예요. 장군매. 짱찐마이. 다른 이름은 장가삼. 짱찌하선. 장군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대만의 헌법을 만든 사람인데 이 장찐마이가 이 사람이 일명 중국의 신유학자의 팔대가예요. 19세기 전후에 근대 유학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8명의 대만이라는 나라가 종교가 60-70%가 불교, 도교이고 나머지가 무신론자의 별의별 민속신앙이 있어요. 대만이란 나라도 상당히 웃긴 나라예요. 이 대만이란 나라가 그러면서 유교는 전혀 없지만 왜냐하면 유교를 신으로 신앙 카테고리를 넣지는 않잖아요. 여기 한국 땅도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유교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닥은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 대만이란 나라 자체도 유교가 완벽한 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이게 똑같아요. 이 대만의 유교의 바닥의 중심이 이 장쥐마이에요. 조선 땅에선 유교의 바닥이 누구예요? 지금 조선 땅에서 지금 이 남한 땅 한국 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노벨상 연설할 때 그 연설 내용 가서 보셨어요? 연설 내용에서 베스턴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공자맹자가 있습니다. 공자맹자가 김대중의 정치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그 정권에서 공중파로 논어 50강을 했다고요? 황금시간대에 그때부터 그 위대한 도포자라 선생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분을 등장시키면서 황금시간대에 논어 50개 강의 그리고 별의별 조선 강의를 해대면서 이 땅에 민족 민주 이념의 바닥을 그 사람이 심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그 흐름을 그 위대한 도포자라 선생님께서 언제 등장하셨는가 왜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 이념의 사람들 민족 민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역시나 무언가 이념을 잡아줘야 돼요. 이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념의 뿌리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유교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상의 공중파 황금시간대에 김대중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리고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분을 비추면서 유교와 조선을 띄우는 거예요. 그게 민족 민주 정의 이념의 핵심은 뭐예요? 유교인 거예요. 유교 유교이자 조선사인 거고 단일운동을 하려면 어찌할 수 없이 조선을 띄워야 되고 조선을 띄우려면 유교를 띄워야 돼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이 대만에서는 건국 시작부터 있었던 거고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유학의 뿌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한국당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조선이라는 것은 조선사라는 것은 동양학이라는 것은 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당에서 똥걸레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찐마이가 등장하는 게 과학과 현학적 논쟁이에요. 이게 1923년 24년에 나온 토론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중화민국 건국 초기 량치차오와 장찐마이 그리고 정문강 띵웬짱 이 량치차오는 장찐마이보다 14살이 많아요. 14살이 이 량치차오나 량치차오의 스승격인 칸유에이나 바닥은 유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학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유학을 옹호하는 입장이고 정신적으로는 장찐마이도 유학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논쟁의 소위 현학이라고 불리는 대표주자가 장찐마이고 과학파가 정문강 이라는 띵웬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토론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장찐마이가 1923년에 청와대학에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요청을 수락해서 대학에 가서 인생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과학과 인생관은 5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인생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라는 강의를 하고 자기의 강의 내용을 주간지에 실어요. 이 주간지를 본 띵웬짱이 다른 주부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장찐마이의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를 띵웬짱이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장찐마이가 다시 다른 잡지에 이것에 대한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띵웬짱은 아마 과학이 인생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겠죠. 그렇지만 장찐마이는 거듭 자기의 주장을 재확인했다는 거죠. 결코 과학은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뒷문장이 재미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가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객관 라집 로직이에요. 로직 분석 인과 보적적 문제 보적적 이라는 것이 푸시 푸시 중국어는 이 간체자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이 적이라는 게 이게 유니버설이에요. 유니버설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하고 중국 애들은 보적적 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문제를 과학은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인생관이라는 것은 주관이고 직각 즉 우리말의 직관인 거죠. 직관 종합 자유의지 대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관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관이라는 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학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것도 사람의 인생관을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관이라는 것은 인생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표준 자체가 없다. 오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절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갖고 그 잣대를 갖고 개인마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개인 각각 안의 서브젝트 안을 탐색할 뿐이다. 그래서 하물며 이런 인생관을 과학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런 식의 문장인 거고 이 장찐마이의 이야기에서 인생관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모랄 릴리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인 거고요.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즉 장찐마이의 말은 웨스턴이 발전시키는 과학으로는 인생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 웨스턴의 과학을 인생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는 데카르트를 따라온 거고 고대 그리스를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런 기본적인 논리 흐름이 과학이 모랄 릴리전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맞아요. 그리고 이 띵앤지앙은 과학이 모랄 릴리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띵앤지앙의 사상은 19세기 유럽에도 상당히 흔한 사상이에요. 특히나 개몽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몽주의라는 게 이성이 극대화되면 모랄 릴리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조로 간 거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서 마크스까지 나온 거예요. 종교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한 과학이 모랄 릴리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조에 칸트가 저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기의 순수이성 비판을 쓴 거예요. 모랄 릴리전의 영역을 과학으로 해결해버리면 그 세상은 완벽한 로봇 세상인 거예요. 그거는. 신을 잃어버리면 기계 세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칸트가 자기의 순수이성 비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띵앤찌양의 논리도 그러한 유럽의 사상을 그대로 이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장찐마이의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 인생관이라는 모랄 릴리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냐면 유학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극동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이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윤리학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이런 라집 로직으로 보편적인 절대적인 인간의 모럄적 추상명사 정의 아가페 러브 뷰티 굿 이러한 것을 찾으려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보편적인 잣대는 있어야 돼요. 인생관 사람의 모랄 릴리전 영역에서 모든 것은 개체적 개인적인 잣대일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잣대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역시나 그런 윤리적인 것을 객관적인 로직으로 찾고자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이 찾고자 하는 노력을 플라톤 아카데미 골드 아카데미 까지인 120년간은 찾다가 해외주의로 빠진 거고 그러면서 플라톤 아카데미는 문을 닫으면서 네오플라톤부터 신앙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로직으로 찾는 윤리학을 버린 거예요. 플라톤 아카데미가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서 BC가 지고 AD 서기가 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객관적인 로직으로 찾는 저 인간간의 추상명사를 지금 다시 어떻게 찾아보려고 지금에서야 하는 거예요. 20세기 말 21세기의 소위의 철학이라는 게요. 에드워드 졸타 화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거기에 프레게도 넣을 수 있고 비투게니슈다인 비투게니슈타인은 과학을 제대로 치밀하게 하면 이런 것이 언뜻 언뜻 보편적인 문장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이지만 장찬마인은 자기들이 하도낙서의 홍범구주의 주역 오행 이야기가 자기들의 과학이라는 것을 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유학이라는 것이 주역과 오행 하도낙서 홍범구주의 성리학 리학의 유학 그게 과학이고 그 과학을 자기들의 인생관에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문장을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얘들은 유교에 여전히 미련이 있고 한자문명에 여전히 미련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똑같은 문장이 장찬마이의 말을 빌린다면 인생관이라는 모랄적인 차원에서는 유학이 최고인데 과학을 자기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교자체라는 인생관은 그야말로 최고인데 과학을 단지 못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들의 공통적인 문장이에요. 자기들이 과학과 인생관을 합일하에 두 개는 밀접하게 묶여있다. 삼위일체 식으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얘들이 전혀 없고 그래서 니덜은 과학 자체도 인생관 자체도 너무나 수준 이해하고 미기하고 벌어진 수준이다. 이것을 전혀 얘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관은 너무나 높고 높은데 그 철학 수준은 과학이라는 것을 단지 못 만들어냈다. 그래서 과학은 웨스턴 거를 배워서 하고 우리의 위대한 유교인 인생관은 그대로 하자. 이게 신유학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 주문강 딕웬찌양이 이러한 장진마이류. 즉 유불도를 다시 하자라는 거거든요. 얘들이. 아 니 말은 현학이라는 거예요. 현학. 얘들을 현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딕웬찌양이 양치차우의 장진마이들을. 그래서 이 현학이라는 것은 현대의 위진 남북조 시대의 철학사상을 현학이라고 현대에 붙인 말이에요. 노자 장자 주역. 이게 뭐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청담이라는 게 옛날에는 참 고귀한 담론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청담이라는 게 탁상공론. 그야말로 헛소리예요. 헛소리. 중국당 최고의 헛소리. 노자 장자 주역. 이러면서 이게 삼현에서 이걸 현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학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헛소리. 위진현학. 위진시대의 성한 헛소리의 학문. 이 백호통이라는 게 백호관에서 회의한 것의 기록물이에요. 동안 때에는 시작할 때 수도가 낙양이었어요. 다시. 당시 동안에 모든 중요 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백호관 회의고 여기 결과물이 백호통이에요. 이건 역시나 노자 장자 주역적인 청담 풍조의 이야기예요. 이게. 유교라는 게 서한시대의 한무제 유철 이야기만 봐도 완벽하게 주술놀이예요. 주술놀이. 오경 박사 시작하는 그때조차. 그러면서 이게 전한에 이어서 동한 때의 백호관 회의에 이어서 위진시대에 접어들면서 완벽한 도교적 이야기와 주역과 엮이면서 그야말로 헛소리 하는 극치를 이룬 거예요. 이걸 따로 위진현악이라고 부르면서 그야말로 헛소리 그야말로 너무나 무의미한 이야기 주역이라는 것 유교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쓸데기 없는 이야기라고 잠시 이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진메이야 너 말 자체도 너무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니? 유학을 어떻게 다시 하니? 인생관이라는 것이 유학이 최고니? 유학이라는 게 얼마나 너무나 쓰레기 학문이니? 노신 루신이 말하거든요. 인의도당 네 글자가 사람 죽이는 글자라고 얘들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유학이 너무나 쓰레기다. 모랄적인 차원에서도 인생관 차원에서도 완벽한 그야말로 버러지 학문이다. 그래서 유학하는 인간들에서 나온 풍조가 지성이 너무나 미개한 거예요. 이게 얘들은 유학에 이런 단순 유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단순하고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 외에는 이해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얘들이 얘들은 절대 서양철학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양철학 이야기의 그 문장을 이해할 지능이 안 돼요. 지능이 전혀 달라요. 이게 얘들을 신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진마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웅심력 양수명 마일부 이 세 사람이 삼성 신유가에 그리고 마일부를 뺀 이 여덟 명이 8대 유가예요. 이 중에 하나가 이 장진마이에요. 이 사람이 대만 헌법의 아버지고 자기 헌법에 유가를 심는 거고 얘들 외에 따로 유이징이라는 리우이정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현대 유학의 종사 뚜에이밍 뚜에이밍 뚜에이밍이 신유학 8대가 중에 이 모종삼 서복관을 이은 사람이 뚜에이밍이에요. 이 뚜에이밍이 하버드 교수 있을 때 극동애들이 가서 여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단한 하버드 박사가 되시는 거고 이런 뚜에이밍은 지금 북경대학교에서 대만인간이 여기에 원장을 하고 있어요. 고등인문연구원 원장 얘들 중국 이 시진핑이 공자학원을 전세계에 뿌리면서 역시나 이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유교예요. 유교 기독교에 대해서 얘들이 잡을 수 있는 무기는 유교일 수밖에 없고 유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만인간을 왜? 대만도 역시나 중국이니까 대만은 중국과 싸우면 바로 먹히는 거예요. 얘들은 대만 애들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바닥이 유교예요. 이 뚜에이밍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대만 주재 미군 사령관이 한탄을 하는 거죠. 대만인들 병력을 너무나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왜? 이 대만인들은 그 바닥이 중국인들이거든요. 저기에서는 전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유교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지금 현재 한국 땅도 90년대부터 다시 유교가 부활이 되고 저 민족 민주 정의의 이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교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북조선은 유교사회주의인 거고 그래서 이 한국 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교로 이렇게 자석으로 당겨질 확률이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미래에 민족 민주 정의의 이념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상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저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나라의 보수라고 해봤자 역시나 저 사람들이 내세우는 책도 바닥이 다 유교책이고 보수라는 사람들조차 조선사를 버리지 못해요. 유교를 버리지 못하고 이래저래 참 답이 없는 나라예요. 현재 이 나라가 아 아 아